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고 오겠습니다. 간밤에는 미국 증시가 휘장으로 쉬어간 만큼 유럽 증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매파적인 통화정책회의의 여진이 유럽 증시를 흔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중국 부양책 지연으로 인해서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던 유럽 증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국의 인연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5%를 상회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중국이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시선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은 만큼 올해 GDP 전망치를 0.6%포인트 하향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아시아 증시는 단연코 일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니케이지수는 차익시점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던 아시아 증시였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일학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일본 시장에 많은 시선을 쏠리고 있다라는 것인데 1일부터 16일까지 일본 주식 310억 원가량 순 매수세도 함께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워런 버핏까지도 일본 종합상사 보유 지분을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오늘도 계속해서 시장 두 눈 크게 뜨고 살펴봐야겠습니다. 전일장 우리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결국 힘을 내주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예상체결지수 어떻게 만들고 있을지 양지수 예상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도 코스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고는 하나 큰 상승폭은 아니었고 강부합권 마감이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다시금 힘을 내주면 어떨까 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0.17% 일단은 예상체결지수 자체는 하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887.15포인트 선에서 온일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코스피도 보겠습니다. 전일장에서 결국 2,610포인트 선이 무너지면서 종가지수 형성을 했던 코스피였는데 오늘 2,602포인트까지 내려선 상황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0.2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코스피인데 코스피와 코스닥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주 들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둡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 거래밖에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을지는 더욱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분과 함께 장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홀투자증권에 이성흥 차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은 또 시장이 일단 예상 체결지수는 좀 하락으로 파란빛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첫 번째로 볼까요? 오늘 종목들은 좀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종목들로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최근에 기간이 계속 연을 사고 있던 대한항공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6월 초부터 주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역시 그 유가 하락도 영향도 있을 테고 환율에 대한 수혜 부분도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항공주들이 지난주부터 좀 상승세를 좀 강하게 좀 내주고 있죠. 유가 하락도 영향도 있겠지만 시대적으로 이때 항공주들의 실적이 어떤 랜데밍 또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 부분이 빠르면은 좀 하반기 때 좀 예상을 좀 했었는데 1분기부터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엘시지 업체들 중에서는 1분기 때 확장을 나는 그런 기업들도 지금 생기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6월 초부터 계단식으로 꾸준하게 잘 가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4.75%의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도 상승 여력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걸 봤을 때 어떤 기간 쪽에서 매주세가 좀 특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랠리 부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1분기 실적도 그렇지만 2분기 때도 서프라이즈에 대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5,50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대한항공이 코로나 기간 때는 화물 여객이죠. 화물 여객에 대한 실적이 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제해상 여객이나 일반 여객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화물 여객 쪽에서의 실적이 좀 감소하는 걸 많이 하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히 이제 뭐 이 제투유 가격이 예상보다도 지금 낮게 나와지면서 연료비에 대한 추정책이 그나마 좀 재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제한항공에 대한 이분제 뿐만 아니라 하반기 실적도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민수, 이런 노예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그치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 수준은 좀 가벼워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환율이 상당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도 역시 대한항공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저희가 어떤 종목 장전에 살펴보면 좋을까요? 어제 상승폭을 많이 키웠죠. 바로 이제 현대루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뭐 기관측도 그렇고 이 사모펀드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장 시작 전에 주가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조정받지 않고 지금 상승세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어제 상승세를 오늘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현대루펜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EU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좀 많은 상황인데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현대루펜은 실적에 가장 근접한 게 바로 당장이죠. 특히 K2 전차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국내 쪽도 안정적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폴란드 쪽에서의 1차 계약이나 2차 계약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1000대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뭐 디펜스 솔루션 부분 쪽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 성장세가 수출과 함께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방산 쪽에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도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순방을 떠났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루펜 뿐만 아니라 이 K2 방산주에 대한 열풍이 이 기간 동안만 순방 기간 동안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때 소외됐었던 방산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방산주 안에서 어떤 최대 4핵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루펜 오늘 좀 추천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으로 대한항공과 현대루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는 어떤지도 저희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어떤 표정 짓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체 결과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년 만에 디램 가격 인상을 추진을 하고 있다. 합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주가는 일단은 두 종목 모두 빠지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4%가량 빠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던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의 지분 매각 이슈 때문에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조금은 반등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LG화학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0.53% 상승 흐름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부터 기아까지 일제히 하락 흐름 보이고 특히 삼성 SDI가 2.24%가량 빠지면서 오늘도 셀 업체들 다소 좀 불안한 모습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쿠스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쿠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들도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 흐름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역시 분위기는 좀 어둡습니다. HLB 셀트리온 제약 하락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만 유일하게 강보압권에서 출발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체 결과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일단 출발을 하는데 참 분위기가 종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일단은 앞서서 예상체결지수 살펴봤을 때는 조금 흔들흔들하면서 한 발짝 위태롭게 나아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원달러 환율은 1,282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높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 문을 열었을 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지금 개장 직후의 예상체결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0.2%가량 빠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면요. 0.25% 낮은 움직임 보여주면서 2,602.97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600선까지도 위협받는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0.3%가량 빠지면서 885.59포인트로 오늘 짝 문 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시장 분위기는 조금은 하락 흐름으로 어둡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늘 있기 마련이니까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전반적인 종목 분위기 어떤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면 오늘도 역시 대형주 단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42% 하락, SK하이닉스는 0.35% 하락 흐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어제 낙폭을 상당히 크게 가져갔던 만큼 계속해서 상승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부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앞서서 살펴봤던 예상 체결가에서는 상승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됐는데 0.27% 하락 흐름 보이면서 문 열고 있고요. 삼성 SDI가 2.38%, SK이노베이션이 1.17%로 오늘도 2차전지 대형주 단에서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일단 대형주 단에서 빠지고 있는데 금융업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부 종목들은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 운수장비 쪽 보시면 한화오션은 오늘도 1%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현대차와 기아는 하지만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삼성 중공업도 0.59% 상승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 함께 K-방산주들이 마치 순방 테마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살짝 조정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 보시면 오늘 카카오, 네이버, 크래프톤이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또 음식료 쪽 보시면 라면 값 인하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농심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리온이 오늘 그래도 1.2%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계 쪽 보시면 두산 애너빌리티, 저희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를 통해서 자주 들어보셨던 종목이죠. 오늘 3.27%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코스피에서 전반적으로 대형 주단에서 하락을 이끌고 있지만 일부 종목들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그래도 지수 하락을 최대한 몸으로 방어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에코프로가 1.81% 오늘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비엠이 1.87%, LNF는 1.95%, 2%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서 살펴봤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디램 가격 2년 만에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들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코스닥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리노공업과 동진세미캠이 그나마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는 반도체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차 전지주가 빠지고 있는 만큼 오늘 화학주들도 분위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천보가 1.1%, 나노신 소재가 2.34%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오늘 오락문화 업종에서 JYP엔터테인먼트, SM까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 자체는 JYP엔터테인먼트가 0.2%, SM은 0.76% 나타내고 있고 YG엔터테인먼트는 소폭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전반적으로 일단 오락문화 업종,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쪽도 나쁘지는 않은데 펄어비스가 0.58%, 어제도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카카오게임즈가 0.54%, 그런 가운데 넥슨게임즈가 4.86%로 상당히 강한 흐름, 데블 시스터즈도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함께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도 디지털 컨텐츠 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은 종목별로 확실히 표정이 좀 엇갈리면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하락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더욱더 꼼꼼하게 증시 8, 증시 9까지 저희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첫 번째 단추,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 동향 파악하는 겁니다. 강관웨이크와 함께 하시죠. 기장하고 지금 5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피의 외국인이 550억 순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253억 순 매도입니다. 최근 일주일 전만 해도 코스피 쪽 숫자보다는 코스닥의 매도가 더 컸었거든요.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좀 이렇게 바뀌어버린 이런 느낌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 좀 이쪽에 순매도가 좀 오이는 거 아니냐. 차익 실현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이를 정도입니다. 지금 프로그램 순매도를 보면 삼성전자가 16억 순 매도하면서 마이너스 0.5. 또 하이닉스가 76억 순 매도하면서 0.4% 이렇게 각각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 금액이 커진 거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로 코스닥 보셔도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쪽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여기도 욕구가 상당히 강하고 어제 LG에너지솔루션 이야기 있어서 주가가 갑자기 밀렸습니다만 관련해서 조금 우려를 그리고 고평가 상황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매수 상위로 먼저 읽어드리면 네이버가 53억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0.7% 이렇게 돼 있고 부산 애너빌리티 저희가 계속적으로 일주일 상관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죠. 상당히 개인들이 좋아하시고 지금 2만 원을 뚫으려고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목표 주가의 컨센서서는 2만 천 원 언저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수까지 52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3.7% 올라가고 있고 오늘 조선주 계속 괜찮습니다. 한화 오션 6.6% 프로그램 매수로 한 40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스닥 쪽에서 프로그램 순매수는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29억의 레이크 머티리얼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좀 밀리네요. LNF 오늘은 24억 순매수 들어오지만 주가는 1.9% 빠지고 있다. 자, 프로그램 순매도로 가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 제가 오늘 또 얘기했고 현대로템 얘기했죠. 그리고 이성욱 차장님도 오늘 현대로템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매도 차익을 지금 하고 있나 봅니다. 11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주가 어제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조정폭은 깊지는 않습니다. 산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여러분의 기대가 큰 것 같은데 저는 뭐 쳐다보지 않는 주식입니다. 87억 순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1.8%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밀렸네요. SK하이닉스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가 많습니다. 86억 순매도 이렇게 하면서 마이너스 0.7%. 어제는 LG에너지솔루션 내려드는 오늘 삼성 SDI인가요?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79억 내리면서 2% 이렇게 셋업체 중에서는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성욱 차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수 페타시스도 목표가 2만 원 말씀하셨는데 2만 원을 가볍게 뚫었습니다. 우선 지금 뭐 당일 과열에 좀 있었던 상황에서 차익률은 분명히 노출되고 있지만 저는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그전에 미국 시장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AI 중심으로 올라갔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스케아닉스 올라가는 부분이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언제 단계적으로 올지 부분은 아직까지 미우셨죠. 하지만 지금 본다고 한다면 예상보다는 그런 사이클이 빨리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DDR5나 HLM3 여러 가지 등에서 수요가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종목점이 빠르면 2분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단순 차익률에 노출되어 있는 어떤 압세를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때도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시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실적에 대한 변수는 여러 가지 많이 나와주는 상태죠. 뭐 하지만은 지금 수요 부분이나 서버용 투자나 투자 그리고 수요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잘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니스, 차이시연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최근에 이런 차이시연의 우려 부분은 그 전부터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 나오는 상태지만 생각보다는 잘 어떤 이 차이시연이 생각보다는 적게 나오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보유 관점은 분명히 좀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뭐 다다음주면은 이제 뭐 2분기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어닝 시즌에 대한 시작과 함께 윤곽이 나오겠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2분 실적이 뭐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전에 우려됐던 부분은 주가에 이미 좀 다 선발이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좀 나서 버텨는 과정 쪽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IT 쪽 견해를 좀 들어봤고 이제는 건설기계 쪽으로 좀 가볼까요? 건설기계 저희가 뭐 계속적으로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오늘 오전 증시 8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뭐 상당히 강합니다. HD 현대 건설기계 7.9%, 거의 8%가량 오르고 현대 인프라 코너 4.4%, 바켓 1.1%, 계속 좋습니다. 이거 좀 여기는 차익실은 안 나오나요? 뭐 나오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실적으로 주가가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 업종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얘기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그리고 IRA 투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가장 근접할 만한 이슈로 지금 주가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건설기계 업종은 이제 건설업체 밑에 섹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하나의 수출, 업종이라고 좀 바람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의 대표적인 캐터텔라도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약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보다도 지금은 오멘텀이 확실히 더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이제 우리나라 건설기계 기업들이 건설기계 품목들이 뭐 유럽 쪽에서는 프리미엄 쪽의 프리미엄과 같은 고급 건설기계에 대한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고 하더라도 이 건설기계 업종은 저는 무조건 이제 보유 관점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건설기계 3차 도서는 전부 다 가수페이스로 매주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근데 최근에 지금 HG 현대 인프라코가 앞서서 말씀드린 현대 로스텐처럼 당산주와 좀 연결이 많이 돼 있죠. 왜냐하면 이 현대 로스텐 같은 계열사로서 이 당산 엔진 쪽에서의 실질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플러스 모멘트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기계 안에서도 HG 현대 인프라코가 오늘도 신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는 상황인데 꾸준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예상치가 좀 높아지고 있죠. 지금 1500억 이상까지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전에는 1400억, 1500억 이하, 1400억 후반 정도에서 증권사도 지금 1500억 이상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실적 추정치에 부합하면서 가고 있다는 점이 제일 긍정적이지 않나,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건설기계 섹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또 하나의 섹터가 바로 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동안 시장을 리드하던 반도체 2차 전지가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조선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한화우션은 오늘도 5% 넘게 거의 6% 가까운 상승폭 만들어내주고 있고요. 조선주들이 상당히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선주들에게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상승도 많이 나온 상황인데 조선주들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담아가도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저는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만약 여러 가지 통화 정책에 의해서 주가 빠졌을 때 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 업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수주가 말해주고 있죠. 수주 얘기 같은 계속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공사 근로부 시장도 본다고 하더라도 공쟁은 심하겠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친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게 우리나라 조선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들어서도 조선 업체들의 대표적으로 수주 규모가 거의 15분 이상까지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미 연가 목표의 72%까지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추주했던 계획체에서 달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맞춘다는 확률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긴 하지만 크게 우려하는 것보다도 중장기적인 관점도 보유 관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건설기계 업종에 이어서 조선 업종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개장시황 분석해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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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해서 양시장 하락 흐름 이어지겠습니다. 코스피가 0.39%, 코스닥은 0.33% 하락 흐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 간신히 2,600포인트 선 지켜주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시장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현재 개인 수급이 거의 주로 들어오고 있는 양시장 이고, 그나마 코스피가 기관 수급이 아주 약간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장시황 분석해보고, 실시간 특징조부터 따라가마로 종목까지 2분과 함께합니다. 헤르메스 스타게 하창환 본부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2,600포인트 선이 깨졌네요. 2,599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은 코스피입니다. 오늘 시장이 참 어렵게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대응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사실상 약간의 좀 부담감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600선에서의 지금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자로 봤을 때 코스피의 등락수를 보시면 이제 347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466종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투심 자체가 일단은 약간은 조금 위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2,650선이 계속적인 좀 부담감이 됐었던 라인이고, 사실상 이 양대 섹터를 끌어왔었던 건 이제 반도체와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쪽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2차전지 쪽에서는 개별적인 흐름에서의 약간의 좀 다른 부분은 있지만, 어차피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영속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해당 광물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 전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이런 상승폭을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또 7월 달에 FOMC에서의 또 금리 인상이라든지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익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다우 쪽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수의 강세를 끌어왔었던 종목군들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둔해질 수가 있고, 그럼 단기 박스권에서 분명 테마적인 흐름으로 시장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테마적으로 좀 주가가 움직이고 게장 특징줄이 움직이는지에 좀 눈여겨봐야 할 시점이 다가와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신 만큼, 계속해서 시장 지켜보시면서 오늘은 어떤 이슈로 어떤 테마들이 부상이 되는지 계속해서 기민하게 움직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기민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또 방법이 저희 실시간 특징주들 체크해 보는 겁니다. 어떤 종목들 포착이 됐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게장 특징주 TOP5 종목입니다. 네이버, 호텔신라, 두산애너빌리티, SK바이오사이언스, 한화오션까지, 오늘 뭐 다양한 섹터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코스피 게장 특징주 TOP5 종목이고요. 코스닥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게장 특징주 TOP5, 루닛, 이 종목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했던 종목이죠. 레이크 머티리얼즈, LNF, 현대바이오, 파라다이스까지 5개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된 게장 특징주들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은 오늘 좀 힘들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종목들은 늘 있기 마련이죠.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어떤 코멘트 달아주실지 더욱더 궁금합니다. 코스피 게장 특징주 5개 종목 다시 한번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이버, 호텔신라, 두산이너빌리티, 한화오션,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5종 종목이었습니다. 일단 일제히 상승불 켜고 있는 모습이고, 앞서서도 한화오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전일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적으로는 탄력을 확실하게 받아서 추진력 있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5개 종목들, 일단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한화오션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긍정적인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어서, 물론 부정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인력난이죠. 지금 외국인 노동자로 많이 채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인력적인 부분에서의 이슈는 단기간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 기업들에서의 강력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후판 가격 인상이죠. 사실상 한 번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처럼 연달아 올리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3차례 올렸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들이 상당 부분 높아졌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아마 한 번 정도로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좀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긍정적인 요인들은 너무나도 많죠.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업에서의 화랑이 발생이 되게 된 주 계기가 국제해사기구죠. IMO 2020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황산화물과 탄소배출권을 50% 정도 줄이는 부분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도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게 되면은 아마 탄소배출권이 70% 정도까지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후 선박들은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황산화물을 3.5%에서 0.5%까지 줄이는 법안이 나왔을 때는 이제 스크러버라는 타랑 장치를 장착을 하면서 이제 노후 선박들을 좀 끌어갔었는데요.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에 오염물질이 좀 나오기 때문에 항구에서 입항을 거절당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았고 이게 비용이 상당 부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LNG선이라든지 신조선으로의 이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아마 이러한 흐름들은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노후 선박 같은 경우는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LNG선이라든지 뭐 컨테이너선 같은 이런 고부가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뭐 전 세계에서의 이런 수주량을 좀 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전부터 좀 수주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수주 조선업은 오히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뭐 독후 다 꽉 차 있는데 과연 더 추가적인 수주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게 수주량이 많다 보니까 이전처럼 가격을 낮춰서 수주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신조선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출하가 되면서 이제 비싼 조선업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상당 부분 좋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하반기에 카트라든지 모잔비크에서의 좀 이연됐었던 이런 수주 물량들도 나올 것이고요. 일단은 뭐 분석에 대한 이런 리포트들을 좀 읽어보시면 연평균 한 50척에서의 이런 수주는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다가 이제 조선가가 높아져 있는 상황들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들은 이미 오픈이 되어 있고 이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는 뭐 충분히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조선업 특성상 한 3번에서 4번 정도의 그 대금을 나눠서 봤는데 이미 지금 일부 기업들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을 제외하고는 지금 분기 영업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트리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기대감을 더 펼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이쪽 섹터를 조금 상승을 견인하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장주 역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뭐 하나오션이 좀 위치적으로 좀 불안하다. 너무 높게 올라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뭐 차기 선택 주로는 현대미포조선을 이제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동안에 단기 물량들이 한 60% 정도가 있는데 이게 나가고 나면 빠르게 이제 높은 조선가들에 대한 이런 선박들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위치에너지에 따라서 종목을 충분히 선별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조선은 업황 좋습니다. 슈퍼사이클이 다시 도래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수주 실적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좀 한화오션에 있어서 부정적인 이슈는 인력적인 문제, 인력 수급의 문제가 다소간에 있다는 것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한화오션이 좀 일주일 동안 주봉 차트도 나갔습니다만 30%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차선책으로 현대미포조선까지 이야기를 해주신 하창환 본부장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특징주 5개 종목들. 지금 LNF는 하락 나오고 있고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역시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께서 이 종목 말씀을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루닛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8.85% 최근 들어서 사실 좋았죠. 파라다이스, 현대바이오까지 이렇게 5개 종목인데 어떤 종목 다시 보면 좋을까요? 전 파라다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루닛은 말씀드리고 한 170에서 180% 정도가 오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수익권에서 너무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조금 이제 파라다이스로 볼 건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다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사실상 미중 간에 이런 갈등 완화 기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쳐다봐도 될까라는 물음표가 좀 생길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관계가 개선이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이런 관계도 좀 개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가장 빠르게 또 턴우라운드가 될 수 있는 게 카지노 업종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좀 이제 하락 폭이 좀 크게 나왔었던 파라다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카지노나 뭐 LCC라든지 이런 업종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일본과 중국입니다. 이런 양대 산맥이 같이 맞춰져야 실적적으로 좀 크게 나타나는데 특히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VIP 고객이 일본의 비중도 높지만 중국의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카지노 오팡들이 상당히 좀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좋게 흘러갔었던 이유가 이제 일본 쪽에서는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또 올라왔고 오히려 드라백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중국의 VIP까지 온다면 엄청나게 드라백이 늘어나면서 이제 카지노 같다는 홀드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000원에서 주가가 18,000원대 후반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이 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이런 VIP 고객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확 떨어진 거죠. 그러면 사실상 실적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뛰어난 실적을 발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관계 개선에서 좀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면 일정 라인까지는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가격대가 이제 전거래일부터 상승전환을 하면서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강했었던 4월 21일 가격 시가 라인이죠. 16,000원대 라인 정도까지는 한번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시고 단기적인 좀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파라다이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중에는 익숙한 종목도 있었는데 그 이유가 하창환 본부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상승폭 너무나 잘 만들어주면서 100%도 넘는 수익률 기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루닛을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파라다이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포착된 특징주들, 오늘 한화오션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두 종목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과연 이 종목 오늘 시장에서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해보는 따라가마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따라가마로 큐브엔터 가지고 오셨는데 큐브엔터 오늘도 일단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7%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고 어제도 상승폭 상당히 좋았던 큐브엔터인데 이 종목 지금 꽤나 올랐는데 따라가도 될까요? 사실상 이 종목 제가 18,000원대 그리고 2만원대에 한 번씩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지금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엔터 섹터를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번씩 다 걸쳐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사실 JRP를 가장 많이 말씀드리긴 했죠. 근데 이제 여자아이들에 대한 이런 신부가 음반이 굉장히 판매가 잘 됐죠. 116만장이 판매가 됐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작년 1년치 음반 매출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뉴스 보시면 오프라인 콘서트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월드투어를 또 진행을 할 거거든요. 아시아, 미국 등 전 세계 10개의 지역에서 진행을 할 거고 판매가도 이전보다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 수도 늘어날 거고 음반 판매량만 보더라도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에 오프라인 콘서트는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P와 Q가 동시에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좀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여자아이들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3분의 2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뭐 아티스트 라인업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2분기에 이제 B2B라든지 펜타곤의 이런 일본 디지털 싱글도 앨범들이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신규 아티스트 라인업들이 또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광고 매출도 지금 굉장히 좀 좋아졌죠. 작년 광고보다 매출보다는 지금 한 2.5배, 한 250%의 좀 성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중국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흐름들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작년 대비에서 한 3배 정도로 매출도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회사가 또 화장품도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긴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작년 초에 애니모카라는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좀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이렉트로 지금 신규 아이템들이 나타나는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뭐 중국 한안영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텐텐트 뮤직과의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만약 여기서 정거점 또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엔터사들 중에서는 또 후발로 또 튀기는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상상방역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큐브엔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브엔터 하창원 본문장님께서는 사실 엔터주 부각이 되면서 하이브, JYP 엔터테인먼트 일 얘기를 할 때부터 큐브엔터도 좋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1만 8천원대부터 사실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지금 좀 그로부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어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가격적인 부분은 지금 이제 오늘은 좀 갭을 많이 띄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매수 기회가 온다라고 한다면 2만 3천 3백원에서 2만 4천 2백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적어도 전일 종가 부분에서의 좀 기회를 보시거나 아니면 돌파 매매로 접근을 하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2만 8천원으로 1차 목표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2차로는 3만 2천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도 1만 9천 2백원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거기까지 다시 빠진다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이 있는데 빠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도 저는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 아이들을 필두로 해서 실적 면에서 상당히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큐브엔터인데 오늘은 2만 5천 7백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갭에 띄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올 시에 2만 3천원 선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고 만일 지금 한창원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손절라인에 접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엔터주들 특히나 실적 면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한번 2차 매수라인으로 한번 잡아보셔도 좋을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가마로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따라가마로 종목은요. 고려산업입니다. 오늘은 소폭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과연 따라가도 될지 말지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신송홀딩스의 후속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송홀딩스도 5월 초쯤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수익률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소금 테마로 엮이면서 상승률이 나왔지만 고려산업도 사료 공물 쪽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슈는 너무나도 많거든요. 일단 슈퍼 엘리뉴 현상 그리고 시애틀 항구가 최근에 부각은 안 되고 있는데 이 항구가 지금 파업 때문에 사실상 가동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해당 부분에서 한 30에서 40%가 공물 쪽이 유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흑해 공물 협정에 대한 이런 물음표도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아프리카 사절단이 크렘린궁 대변인이 얘기를 했을 때 흑해 공물 협정은 사실상 연장하기가 어렵다는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특히나 오늘은 미국장이 휴장이어서 선물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선물 가격의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선물 가격이 한 10%가 올랐거든요. 이거는 현물로 치면 거의 상한가와 근접하는 상승력입니다. 선물 가격까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급적인 쏠림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재건주들이 전거래부터 오늘까지 강하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이슈가 있긴 하지만 또 미국 켄자스주에서 60년 만에 밀 생산량 최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엘리뉴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단기적으로 옥수수 대두 밀 쪽은 상당히 작황이 안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좋아질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추가적인 선물 가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저점 부분에서 주가가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곡물주들의 후발주로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신송홀딩스와 함께 우리가 고려산업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산업, 일단 오늘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약간의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 밴드를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4,400원에서 4,550원으로 선정을 했는데 오늘 좀 저가 부분에서의 약간의 매수 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모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전 고점 라인이 5,250원 라인 부분인데 사실상 거래랑 동반해서 급등이 나오면 아마 6,000원 라인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서 분할 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은 3,900원인데 만약에 운용기간 자체를 좀 길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전 손절보다는 해당 가격대에서 2차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 라인이 고점 대비했을 때 한 60% 정도 빠진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해당 가격보다 더 밑으로 좀 빠지기가 그렇게까지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해당 가격대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을 또 하신다면 충분히 물량 모으시기에도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따라감하러 두 번째 종목은 고려산업이었습니다. 방금 지금 하단에도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셨죠. 오늘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매수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목표가는 다소 보수적으로 잡기는 하셨습니다만 오히려 분할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될 만큼 고려산업 일단은 제시해주신 목표가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재반사항들도 체크를 해야겠지만요. 그리고 고려산업을 좀 중장기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이야기해주신 만큼 이 종목도 한번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고 한번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 따라가마로 종목 저희가 두 종목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 큐브엔터 이야기 나눠봤고요. 고려산업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 시장 모두 계속해서 하락 흐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코스닥이 2차 전지주들이 다시금 대장주들이 힘을 내주면서 상당히 상승폭을 하락폭을 둔화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6%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코스피는 여전히 0.34%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가운데에서도 투자 의욕 잃지 마시고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의 길 계속해서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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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